한진해운이 주식회사 한진의 한진해운 신앙만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한진해운은 부산신앙 2의 1단계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 중인 한진해운 신앙만의 지분 50%를 한진에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지분 매각액은 1,5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진해운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내년 11월 10일까지 자회사인 한진해운 신앙만의 지분을 100% 인수하거나 전량 매각해야 합니다. 지주회사의 증손자회사 보유규제 때문입니다. 한진해운 신앙만이 주 한진의 자회사가 될 경우 한진칼의 손자회사가 돼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한진해운은 12일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일환으로 한진해운 신앙만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